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거나 주택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한 세대분리를 위해 1세대 개념과 확실한 분리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세대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배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많이 택하시는데 이 세대분리를 잘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세대분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세대분리를 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따로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주소만 분리하는 것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인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세대분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매매의 경우라면 계약 전에 해야 하는 것인지 잔금 전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 후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별도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지방세와 소득세, 중부세 각각 1세대의 정의, 1세대의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별도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대의 판정 시기인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각 세대를 판정하는 그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세대분리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때문에 세대분리를 계획하실 때 이 세대분리와 소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다수의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세대분리를 할 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그러니까 주소만 분리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따로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 이 중에서 주소만 분리하는 것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면 주소만 분리했다고 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실제로 따로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세대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판례나 세법 해석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해서 사실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보다는 실제 상황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소득세와 종부세에서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지방세는 조금 다릅니다 지방세에서는 사실상 현황보다는 주민등록상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도 분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따로 살면서 생계를 달리하면 당연히 세대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주소만 분리하는 것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요건을 갖춘다면 이때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 이게 기준이 되니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는 가족이긴 한데 이 가족이 생계를 달리해요 그러면 세대분리가 되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부모 세대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했죠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자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주소는 분리되어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사례 두 번째에서 역시나 부모 세대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자녀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도 같이 하지 않아요 실제로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거죠 이때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있어요 이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주소가 다르고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부모와 한 세대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제가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하실 수 있는 세 번째 사례의 경우입니다 역시나 부모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녀도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내 돈 내 산 내가 쓴 거 내가 계산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해요 어떤 입증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의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면서 이 세대 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주의할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공간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할 때가 있을 거고 같은 공간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할 때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든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만 입증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 그나마 쉽죠 하지만 같은 공간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 세대 분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 사례일 뿐이에요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세대 분리하고 싶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도 분리하고 주소도 분리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따로 살면서 생계도 달리해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세대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는 것마다 쉬운 방법을 택하셔서 세대 분리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사업자 등록증이나 취약자녀에 대한 재학졸업증명서, 전화가입증명서, 공동주택의 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 납부영수증, 신문구동료영수증, 종교단체 가입증명서 등등이 있죠 금융거래실적, 수시나 우편물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생활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쉬운 방법 실제로 주소 분리하시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셔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세대 분리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과연 이 세대 분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나 이거는 보통 집을 매매할 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매매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겠죠 비과세 받거나 아니면 중과 배제 받으려고 할 때 세대 분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나의 문제인데 주택 양도 시에는 이때 세대 분리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 양도일은 장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장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이 같거든요 그래서 장금 청산일 전에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만약 2022년 2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2022년 5월 달에 장금 청산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리고 이 장금 청산일이 등기 접수일과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1, 2, 3번 1번은 계약 전에 하는 것 2번은 장금 전에 세대 분리하는 것 3번은 장금 후에 세대 분리하는 것 이렇게 1, 2, 3번 중에서 2번까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세대 분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1번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금 전에 딱 기한 맞춰서 세대 분리하시면 물론 비과세나 중과 배제에 대한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일정 금액 초과한다면 금액이 많다면 이건 세무서에 어떤 거리를 주는 거예요 혹시 이거 뭔가 세대 분리 제대로 한 거 아니야?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냄새 풍기는 거니까 애초에 그런 냄새를 안 풍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2번보다는 1번까지 하시는 게 지혜로운 세대 분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별도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 금액은 얼마인 것인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한 달에 194만 4812원이고요 2인 가구는 326만 85원이네요 이렇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쭉 기준 중위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금액은 얼마인 것인가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77만 7924원이고요 2인 가구라면 130만 4034원 3인 가구라면 167만 7880원 이렇게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쭉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소수점 이하는 절삭했으니까 아마 이 금액을 가지고 기준에도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득세나 종부세에서 법조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지방세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득이나 종부세에서 실무에서는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소득을 입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표 보시면 양도일 기준에 물음표가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거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지방세에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도일 기준 1년간 소득인지 양도일 기준 직전 1년간 아니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 1년간의 소득인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양도일 속하는 달에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을 입증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40%는 77만 7,924원인데 이 금액을 12개월 연 단위로 환산하면 933만 5,088원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2022년 1월에 취업해서 월 소득이 300만원일 때 만약 4월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러면 3개월간 발생한 소득은 9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900만원은 연간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게 약 933만원이니까 이것보다 더 미만이잖아요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022년 1월에 취업해서 월 소득이 400만원일 때 4월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3개월간 발생한 소득은 1200만원이고요 이 금액은 연간 기준 중위 소득의 40% 약 933만원 이상이니까 이때는 소득을 인정받아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번째 지방세와 소득세, 종부세 각각 1세대의 정의, 1세대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보는 이유는 지방세는 국세와 1세대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방세에서 1세대의 정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의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 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지방세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주민등록상 현황을 기준한다라는 겁니다 이 소득세와 정부세에서는 1세대 개념에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해서 이 사실상 현황을 집어넣었거든요 하지만 지방세에서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해서 이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 소득세와 정부세에서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다 하더라도 주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설사 생계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같은 주소에 있다면 한 세대다 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상 현황이 아닌 주민등록상 현황을 기준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지방세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이건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2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라고 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구성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앞서 제가 이 규정은 설명드렸죠 그 소득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이때에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최대길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고 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와 4호도 있는데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지방세에서 세대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소득세에서 1세대의 개념, 1세대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6호를 보시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대통령 0은 바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담겨 있는 조항입니다 그 대통령 0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여기에 나와 있는데 1세대의 범위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법 전문을 보시면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1호를 보시면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2호를 보시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호를 보시면 여기에 소득기준 나와 있죠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분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하고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결혼 또는 가족의 사망 그 밖의 기획재정부 용어로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대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법 조항을 찾아서 한번 보신다면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습법인데요 이건 글씨가 굉장히 작죠 이건 마찬가지로 필요하시면 법 조항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실 조항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여기에 이제 세대의 범위가 나와있거든요 여기는 소득세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사항에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본다 많이 보신 기억이 있죠? 이 소득세에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5항에도 역시 동구 봉양하기 위하여 합과한 경우 이때도 역시 합과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본다 이건 마찬가지로 소득세에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에서 동구 봉양 그 조건과 동일합니다 한번 필요하시면 법 조항 찾아서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세대의 판정 시기입니다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각 세대 판정 시기인데 먼저 취득세에서 세대 판정 시기는 취득시점 취득일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주택에서 취득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별도 영상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취득시점에서 세대를 판정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유세, 자산세와 종부세가 해당되겠죠 보유세에서 세대 판정 시기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세대 판정 시기이고요 양도소득세에서 판정 시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양도일 현재, 양도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이 같으니까 잔금 청산 전에 세대분리하면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세대분리와 소득에 관한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으시고 조언을 구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개념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법 전문에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족의 그 범위도 이해하고 가시면 참고가 되시거든요 법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준비석 그리고 그 직계준비석에는 그 배우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가 가족인 거죠 물론 여기에는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근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려우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장인, 장모, 시부모님, 사위, 며느리는 가족이고요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남, 처제나 처형, 그리고 시아주버니, 시동생, 신우이 등은 가족이 되지만 형수, 제수, 매형, 매제나 형부, 제부, 올케, 동서 등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개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대분리는 설명하는 저도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때문에 세대분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다수의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대분리는 설명하는 저도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때문에 세대분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다수의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하시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eat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